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김보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6월 학평 보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박수였고요. 지금 이제 바로 해설강의 들어갈 텐데 제가 이제 모든 해설강의마다 제가 맨 처음에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바로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 해설강의를 과거부터 들어보신 분들은 다 이제 아시죠? 이건 바로 해석강의가 아니라 해설강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과 같이 문제를 푼다는 딱 그 입장에서 어떤 학생적인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제시해드리면서 그 문제풀이로 가는 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의 문장들은 깔끔하게 당연히 다 해석해드립니다. 근데 그 외적인 부분을 해석해드리지 않는다는 거. 근데 물론 유형마다 다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문항들도 있어요. 그런 건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 전문을 다 해석해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내신을 대비하려고 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의 해설강의가 아닌 학평 변형 강좌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8번부터 34번까지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출발합니다. 일단 18, 19, 20번은 빠르게 풀어야 됩니다. 절대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정답이 되는 문장을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그만큼 잘 보여 18, 19, 20번은. 자 다음 글에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그럼 목적. 그럼 대부분 뭐뭐 다 해달라 그래. 대부분. 그 말을 찾으셔야 돼요. 절대로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럼 이제 쭉쭉쭉쭉쭉쭉 보다 보면은 해달라는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오지 그치? That's why. 여러분 요건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That's why. 그것이 뭐뭐한 이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당연히 맞아요. 맞는데 직독직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That's why가 나오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런 이유로. 이러면 여러분 해석이 훨씬 더 깔끔해집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원한다. 너한테 요청하기를. 그죠? 뭐 하도록 요청하는데? To perform at the opening event of the festival. 그 축제의 개막 행사에서 네가 공연을 해주시기를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끝났잖아요. 개막 행사 때 와서 네가 요청을 좀 해줬으면 아니, 네가 공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정답 몇 번입니까? 바로 정답 가는 거예요. 요거는. 1번. 개막 행사에서 연주를 요청하려고. 요 문제를 푸는데 30초가 넘어선 안 돼요. 앞으로 좀 넘을 수 있는데 웬만하면 안 넘어야 돼. 그만큼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18, 19, 20번은 뭐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도 듣기를 하면서 푸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이제 물론 듣기에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러면 듣기에만 올인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듣기를 어느 정도 자신 있게 풀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듣기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정답이 나오고 주저리 주저리 이제 쓸데없는 부분 떠드는 부분이 많단 말이야. 그때 이용해서 빨리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9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에 들어 난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다행히 있는 게 아니에요. 초반 부분 읽어서 심정 잡고 마지막 부분 읽어서 심경을 잡아내시면 돼요. 해보겠습니다. 단 1, 2, 3, 4, 5번을 다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이건 다 할 거고 긴장된 흥분된 신난 이게 뭐예요? 기쁜 delighted jealous 하면 질투 하는 indifference 너무 중요합니다. 무관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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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왜냐하면 이게 different가 다른이잖아요. 근데 in이니까 다르지 않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친한 친구한테 야, 나 뭐 바뀐 거 없냐? 나 뭐 좀 바뀌었잖아. 예를 들어 머리를 새로 했다던가 나 바뀌었잖아. 근데 친구가 뭐라 그래? 어, 아니야. 넌 다르지 않은데? 너 안 달라. indifference 그럼 이 친구 뭐예요? 굉장히 무관심한 친구잖아요. 그쵸? 그래서 indifference가 무관심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thrilled 하게 되면 흥분된 부르르 떨리는 이런 거고 confident 자신감 있는 disappointed 실망한 그쵸? 조금 이제 모를 만한 것들 적어드리는 거예요. furious 분노한 relieved 안심한 그쵸? 하나라도 모르시면 안 되니까 다 챙겨서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경 잡아볼게요. 자, 초반부 눈으로 쓱 보자마자 어때요?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이요? For the results of the speech contest. 자, 연설 대회의 결과를 위한 시간이다. 이제 딱 그 연설 대회에서 결과가 두둥탁하고 나오나 봐 이제. 어? 누가 1등이다 이렇게. I was still skeptical. 자, skeptical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 얘가 회의적인이에요. 의심스럽다 이거지. 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의심스러웠어요. Whether I would win a prize or not. 내가 과연 그 상을 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Whether 모르면 안 되죠. 뭐뭐인지 아닌지. 내가 상을 탈 수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회의적이었다. 그럼 딱 봐도 긴장된 상황.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skeptical을 모른다? 그럼 조금만 더 읽어도. My hands were trembling. 자, 트렘블이 뭡니까? 덜덜 떨리다잖아요. 내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Due to the anxiety. Due to. 무조건 알아야죠. 뭐뭐 때문에. anxiety가 뭐죠? 걱정이죠. 트렘블링이나 anxiety나 skeptical이나 이 셋 중에 뭐 하나만 알아도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설령 이걸 다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금 첫 문장만 해석이 돼도 긴장할 만한 상황이잖아. 분명히. 맞죠? 자,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끝났어 벌써. I did it! 내가 해냈어! 라고 내가 외쳤습니다. 끝났죠? 벌써 긍정적이죠. I felt like I was in heaven. 나는 마치 내가 천국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Almost everybody gathered around me and started congratulating me for my victory. 거의 모든 사람들은 내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축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승리에 대해서. 끝났어요. 긴장됐다가 이제 완전히 해피엔딩이에요.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네요? Nervous? 갔다가 excited. 그죠?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